준비됐습니까? 또 준비됐습니까? 갑니다. 3, 2, 1 저는 올해로 데뷔 22년째를 맞이한 가수 싸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공연을 할 때마다 수천 번도 더 다짐을 하는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서게 되면 훨씬 더 끝내주는 쇼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. 내일 아침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실 생각 어제 더 뛸 거리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다리와 성대를 잃고 추억을 얻어가시게 됩니다. 한 번 더 뛸 준비 됐습니까? GTND 주정성 장신 GTND 주정성 장신 10, 10, 3, 10 10, 11 시끄리아리